다음 달부터 해외투어 앞두고 있는데 단독 콘서트로는 해외가 처음이고 아레나급 투어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팬들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조금 콘서트에 관해서 스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나 팬들에게 이런 부분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장황입니다 저희도 첫 해외투어라서 너무 설렜고 그만큼 멤버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완벽한 무대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멤버들도 무대나 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요 살짝 알려드린다면 스포 해드린다면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곡들의 무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곡들이더라도 새로운 구성이나 안무로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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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